안녕하세요 방구쟁이 써니에요!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세요! 아 진짜 조금만 참으면 되요 나는 이 높은 턱을 못참을때 안살대요 난 이 높은 턱을 못참을때 Tutank 또 다른 턱을 못참을때 다 해보려주세요 너무 아파 아.. 아.. 어디 쪽에 앉나?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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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워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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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 이틀 모은 게 나온다. 와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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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관략을 수술해야하나.. 혜택은 다 이거 아우 아파 어우 드디어 나왔어 드디어 짜릿해 아 시원해 아 시원해 아 시원해 오 마이 갓 오 마이 쿠키 아 이거지 이거지 드디어 나오네 아 아 아 배아파 아 배아파 아 배아파 어휴 못 참았다 이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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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배아파 잠시만요. 죄송합니다. 또 오는 애들 없죠? 제가 자꾸 와요. 제가 자꾸 와요. 저기 미쳤나? 저희가 유튜브 몰래카메라 촬영팀이에요. 그래서 오늘 컨텐츠가 가짜 방귀 소리 되는 그런 컨텐츠를 찍고 있었거든요. 렛츠 인 런. 어디서 왔어요? 주로미니. 좋은 시간 되세요. 죄송합니다.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. 다음 영상도 즐겁게 만들어 볼게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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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